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스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스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스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신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시계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어찌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룩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와 사랑이 있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대체 뭐냐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택하고 또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냐 한마디로 나를 통해 이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누구보다 먼저 나에게 이 참복음을 주시고 나를 통해 이 참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또 천명 소명인 것입니다 디모델 전석 2장 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유일한 진리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영국적인 열매를 거두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전도자로서의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없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보곤 1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 즉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영증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분간하지도 못하고 무지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심판할 때가 이르기 전에 빨리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라고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중에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시에 일어난 한 사건을 내고 합니다 그게 뭐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에 대한 것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을 반역자로 여겨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군대를 보내 몰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흘린 피가 재물과 같이 섞였다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하는 자들의 그 속마음을 보시면 예수님께 와서 고하는 자들의 그 속마음을 보면 빌라도에 의해 죽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자 사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불행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죄를 짓지 않은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욕기 22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미 너의 경건함 때문 아니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는 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던 욕에게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욕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재앙과도 같은 이 고난이 한마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에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본문에 이제 말씀해 보시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사고 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4절과 5절에 다시 한번 하나의 사건을 더 말씀하십니다 또 신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과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루는 운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 신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의 결과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건들이 무조건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죄는 일반적으로 죄를 가리키는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빚진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페일 레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대신에 빚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빚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누가 보면 앞에 있는 12장 5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옥에 갇히는 자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즉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은 빚이 많고 자신은 빚이 적다고 생각한 자들에게 너희도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빚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은 죄인이 아니라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고 또 살아있는 너희들은 그들보다 죄가 없는 의인이라서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고 빚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젠간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과 시간만 다를 뿐이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인생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석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암을 얻는 것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다 갚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게 바로 회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회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회계는 죄인된 나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올바르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회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계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고 또 헬라우로는 메나토에오라고 하는데 그 모두 마음을 바꾸다 또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기분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최고의 회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 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 회계의 삶을 통해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앞에 진 빚을 다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참된 이 회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인만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또 잘못된 고정관념,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참 그리스도로 오신 오직 예수님만을 현장에 정확히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시는 전도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열매 맺는 삶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직에게 이르되 내가 삼면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서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매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또 진정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포도원 직위에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찍어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며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헛되이 땅만 차지하는 무화과나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때 포도원 직위는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금년 한 번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시면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포도원 직위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길가나 혹은 집 주변에 심지 않고 기름진 포도원 땅에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직위를 고용화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무엇 하나 부작함 없이 공급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기에 충분한 시간이 흐를 만큼 또 기다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주인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는 이러한 주인의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나무라는 게 땅 속에 뿌리를 내려서 사는 것인데 땅 속에 있는 자양분과 수분을 자신도 흡수함으로 다른 나무들이 더 건강하고 또 더 좋은 결실을 내는 것도 방해하고 있었고 포도원 직위의 모든 노력 또한 헛속으로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면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런 나무는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무화과나무는 1차적으로는 당시 유대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뭐냐 바로 생명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찬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 전체적으로는 스타트만 202로 진행하고 있고 또 권력전들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가족과 친척 또한 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내게 주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우리의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 죽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자마자 진작 죽었어야 할 그런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는 뭐냐 앞에서 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권력전도를 신청하시고 또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될까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될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만들 생각이라는 이 작은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으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릴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만으로는 잘못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을 깨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말씀의 자양분과 수분을 우리가 섭취한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노아의 방주부터 출애국, 홍해 사건, 또 가난 정복 사건,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등등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상식과 생각과 수준을 뛰어넘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확신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사실적이고 정확한 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